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점 있으실까요? 네, 기가레인 185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20% 비중의 기가레인입니다. 오늘 장에 이 121선을 잘 지지해줬고요. 장중에 1830원까지 딱 갔어요. 네. 네, 딱 매수과 부근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 강한 양봉입니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한 달가량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길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그래도 또 수익이 크게 나시기도 하셨어요. 시청자님, 그렇죠? 네. 네, 2200원 부근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기가레인에 대해서 오늘 장에 어떻게 볼지 전략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주시죠. 네, 일단은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보통 사업 분야가 반도체 장비 쪽하고 5G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보통 시장에서는 5G 쪽으로 주로 움직이죠. 5G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기가레인이 워낙에 덩치가 작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테마 성격으로 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가레인이 사실 5G 쪽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그렇고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제 막 흑자 왔다가 다시 또 적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가레인을 5G 쪽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기가레인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을 봤을 때에도 굳이 기가레인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양 섹터에 대해서 기가레인은 그렇게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이제 기가레인의 성격 자체가 원래 이제 길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권 내에서 항상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권 내에서 항상 움직이면서 수급 들어오면 박스권 고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차익실현 나오고 수급 들어오면 또 이제 박스권 고점 갔다가 차익실현 나오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최근에도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수급 들어오면 그대로 상승 나왔다가 박스권 고점 그러다가 다시 차익실현 나오고 또 수급 들어오면 고점 갔다가 다시 차익실현 나오고 또 고점 이런 식의 이제 박스권 내에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약 오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년도 그렇고요. 보게 되면 2천원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못 뚫어주고 있잖아요. 워낙에 이 구간에 매물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윗고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좋은 이슈나 무언가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는 한 기가레인은 크게 뛰어오르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의 기후에 실적에 다른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이슈가 나오기까지는 단순히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가레인은 웬만하면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그래도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이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항상 주가 자체가 2,000원 구간을 뚫기가 어렵게 움직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2,000원 구간의 1차 매물대 그리고 2,200원 구간의 2차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 구간을 2,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원 정도를 1차 목표대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게 되면 2,200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수익권 확대를 노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2,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또 박스권 저점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1차 매물대에 도달을 했을 때 뚫어줬을 때에는 2,200원 정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000원 근처 구간에서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 이제 변곡점이고 하락을 어느 정도 이제 출발했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지수가 큰 폭으로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되 다음 매물대 정도 근처까지 와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종목 교체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어도 되겠을까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21선 구간으로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121선 구간에 약 1,700원 정도 구간이 됩니다. 1,7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차 저항 구간, 1차 지지 구간이 1,600원 근처가 될 거고 그다음에 2차 저항 구간이 1,400원 정도 근처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1,700원 정도 구간, 그러니까 저점 구간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힘이 조금 많이 약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식간에 차익실현 혹은 이 투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저는 1,700원 이탈 시에는 그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최근에 장중에 2,195원에서 힘 빠진 게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손절가도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